네 오늘은 글로벌 증시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국 조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슈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네 17일 글로벌 증시는 한 템포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폭이 크지는 않지만 뉴욕과 유럽 모두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지난주 미 연준의 3차 양적 완화 발표로 급등했던 증시가 다소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또 이날 시장에 나온 지표나 이슈들도 악재에 더 무게를 두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 제조업 경기에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뉴욕주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10.42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경기 위축세를 보였습니다. 다소 실망스러운 모습이었고요. 또 유럽에서는 지난주 열렸던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서 별다른 해법이 나오지 못하면서 또 스페인 국채금리가 위험 수준인 6%를 재돌파했습니다. 시장의 불안이, 유럽에 대한 시장의 불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해외 주요 이슈 악재와 호재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호재성 재료입니다. 그리스가 유럽연합과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 등 이른바 트로이카 실사팀과 긴축 논의에 진전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앙길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유로존이 올 연말 더 긴밀한 정치적 공조에 합의하길 원한다며 협동을 강조했습니다. 아이폰5의 사전 주문이 24시간 만에 200만대를 돌파했습니다. 이전 모델 4S의 2배입니다. 다음은 악재성 요인입니다. 뉴욕질 제조업 경기가 예상 밖의 부진을 이어갔습니다. 3년 5개월 만에 최악의 상황을 보이며 미국 제조업 경기 둔화 우려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스페인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사흘 연속 반등해 장중한대 6%를 돌파했습니다. 스페인의 전면 구제금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을 비롯한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중국의 올해 성장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나섰습니다. 미 연준의 QE3도 중국 증시에는 호재지만 통화 정책에는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미국 대선이 50일 남짓 남았습니다. 미국 대선과 경제적인 영향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요. 제조업 지표와 관련해서 대선의 영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미국 여론이 경제 현안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그동안은 리비아의 미국 영사관 피습 사건이라든지 이슬람권 반미 시위를 계기로 외교 이슈가 주된 현안이었습니다. 미국 여론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대선 주자들이 경제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이 과정에서 G2로 고피는 중국이 타겟이 됐는데요. 먼저 및 롬니 공화당 후보가 지난 주말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연설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롬니 후보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 빗대며 오바마 대통령의 우유부단한 결정이 중국 상품에 상계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 제조업의 피해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는데요. 롬니 후보는 유세에서 중국은 미국에서 기술을 가져갔고 노하우까지 절도했다며 오바마 대통령은 기회가 있었지만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또 본인이 당선된다면 공정한 사업과 무역이 무엇인지 중국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확실히 조치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압박을 예고했는데요.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 측은 당연히 반박했겠죠. 조지 부시 대통령이 8년간 했던 것보다 오바마 대통령이 3년 반 동안 더 많이 세계무역기구에 중국을 제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 좀 웃긴 점이 이날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수출에 대한 보조금을 WTO에 제소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미 자동차 산업의 본산인 오하이오주를 방문해 제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보조금 지급 행위는 옳지 않은 불법이며 이를 용인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제 눈에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주말 롬니 후보의 공격 발언에 맞서기 위한 쇼맨십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어찌됐든 지금 미국 대선에는 중국이 공공의 적이 됐습니다. 주요 이슈로 등장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또 어떤 국면을 맞이할지 주목됩니다. 네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5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주가가 고공행진을 달렸는데요. 그 이유가 있었다고요. 네 뭐 아이폰5의 선주문이 200만대를 넘었다. 24시간 만에 하루 만에 200만대를 넘었다라는 200만대를 돌파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17일 장 시작 전에 애플이 성명서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을 보면 아이폰5 수요가 초기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 24시간 만에 200만대 이상을 팔았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계산을 해보면 초당 23대가 넘는 아이폰을 판 것입니다. 이전 모델인 아이폰4S 기록의 2배가 넘는 수준이고요. 이 같은 추세라면 사상 최대 판매량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애플은 선주문의 대부분은 공식 출시일인 오는 21일 인도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말은 뒤집어 보면 선주문했던 신청자 가운데 일부는 10월 전까지 아이폰5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죠. 전문가들은 애플이 오는 29일까지 900만대에서 1000만대를 출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600만대 이상보다 많이 늘어났죠. 또 블랙베리와 안드로이드 등 다른 플랫폼 고객들도 흡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애플의 시장 점유율 상승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폰5가 그 모습을 공개했을 때 길어지기만 했다, 창의성이 없다, 실망스러운 목소리가 컸는데요. 예약 첫날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이끌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에 시장도 지난주 연준의 3차 양적 완화보다 아이폰5의 효과가 더 크다, 더 낮다 라고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초당 23대의 판매가, 계산을 해보자면 애플 한 대 아이폰5 대당 최소 200달러라는 점을 감안하면 1초에 4,600달러가 넘는 돈을 시장에 푼 셈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분간 아이폰5에 힘입어 애플의 주가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의 주요 이슈였습니다.